업텐션 되겠습니다. 역시 무대가 꽉 사네. 자, 다시 한번 업텐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드셔봅, 대상트션입니다. 자, 우리가 지루, 선율, 쿤웨이, 샤오, 보결, 우신빛, 또 규진, 환희. 힘들다, 이런 부릅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대단하네. 10명이서 하기에는 좋은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잘 맞추네요. 앞으로 이런 무대는 5명씩 다녀냐. 저희도 완벽하게 10명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완전체로. 한 명이면 업파이브션이 되었거든요. 그러네, 업텐션인데 이게. 제 옆에 있는 쿤웨이 얼마 전에 예능 인력소를 촬영을 같이 해가지고 또 얼굴을 봤던 친구라 반갑네요. 너무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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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보니까 재주가 많더라고구나. 한 번 보이죠? 춤을 되게 잘 춰. 춤이요? 제가 잔재들아 왔거든요. 그날 춤도 잘 췄잖아요. 비트막스 갑니다. 작품의 비트막스. 비트막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작품의 비트막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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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사랑한 거구나 하긴 선배죠? 거기는 벌써 데뷔 4년 됐고 2012년인가 된 멤버거든요 여기는 이제 올해 막 네, 1년 전 1년 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팬들도 많이 왔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우 팬들이 많아 앞으로 10명이 다니면 인당 100명씩만 모아도 1000명이잖아 쉬게 해산한다 이렇게 그죠? 자 아무나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아니면 오늘 이게 다문화 과정과 함께하는 콘서트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다문화 과정들 많이 와있거든요? 네, 사실 제가 오늘이 스포츠 월드 참가 11주년에 그리고 아이파크 몰 참사 11주년 다문화 과정 돕기 빅할두 콘서트라고 들었는데요 어우 야, 역시 매도 도는 나라네 근데 사실 제가 1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해요, 11이 11이 왜 좋았냐면은 제 생일이 12월 11이거든요 아, 진짜? 거기다가 업텐션 플러스다! 제가 한 명이 여름댁이야 우리 제가 11을 좋아하는 만큼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업텐션이 참여했다는 것과 제가 11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더 재미있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, 후련댁 무대 두 곡보다 많이 있죠? 네, 아시긴 합니다만 두 곡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업텐션!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함께합니다!